1,025번에 저장되어 있는 음색을 usb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usb 드라이브를 리얼 패널에 꽂아 줘야 되겠죠. 그래서 usb 스토리지 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다가 먼저 usb 드라이브를 꽂습니다. 저는 꽂아 놨구요. 자 이제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usb 드라이브에 관련된 부분은 스토리지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모드 버튼을 누르구요.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 모드의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위에는 usb 드라이브에 관련된 메뉴로 들어갈 때 쓰는 거구요. 이 밑에 같은 경우는 컴퓨터와 연결했을 때 이 메뉴들을 관련해서 들어갈 때 사용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usb 드라이브를 꽂아 가지고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에 usb 디바이스 레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장하기 때문에 스토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두번째 있는 스토어 버튼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두가지로 나와요. 왼쪽에는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나오구요. 오른쪽에는 이제 range slash bank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그 프로그램 1025번 음색을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커서를 밑으로 한 칸 내려서 오브젝트 타입의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구요. 그 다음에 선택했다는 의미로 셀렉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 이름 앞에 별표가 뜨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제 range bank 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커서 버튼을 누르구요. 1025번을 저장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저장한다고 하면 everything을 선택하면 되는데 위로 올라가서 1025의 범위에 해당하는 그게 지금 별표가 이미 되어있죠. 자 이 녀석을 select를 누르면 어? 별표가 되어있는게 없어지네요. 그래서 다시 별표를 누르고 select를 눌러서 별표를 나오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store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store 버튼을 누르면 네, 이제 USB 드라이브가 나오면서 네, ok를 누르면 됩니다. 오른쪽 두번째인 ok를 누르구요. 자 이제 파일네임을 다른 이름으로 넣고 싶으면 여기서 이름을 다르게 지정을 하구요. 저는 이제 그냥 ok를 하겠습니다. ok를 누르구요. 네, save Dependence Object 자, yes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yes를 누르면 자, 이렇게 해서 음, 1025에 있는 네, 그 프로그램 음색을 어, USB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불러오는 것을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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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